돈 없으면 치아보험 먼저 가입해! 제발! 보호망 구독자님 감사합니다. 보호망입니다. 돈 없으면 치아보험에 가입해라? 솔직히 웃기는 얘기죠. 당장에 입에 풀칠할 돈도 없는데 남대 없이 왜 치아보험에 가입하냐구요? 물론 돈 없으면 깨는게 보험이에요. 왜냐면 보험은 사고나기 전에 언제 어디서든 가입을 하면 되니까요. 그런데 제가 왜 돈 없으면 치아보험 먼저 가입하냐고 말을 하냐면요. 돈 없으신 분들은 거의 대부분이 치아상태가 안좋거든요. 물론 그중에서도 좋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유있으신 분들은 목돈 나갈 것을 나중에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치과치료를 잘 받거나 혹은 정기검진을 하기 때문에 스케일링을 자주 해서 치아상태가 오히려 좋다는 겁니다. 오히려 반대로 돈 없으신 분들이 하루하루 먹고살기 힘들기 때문에 치과 갈 시간도 없구요. 치과 한번 가면 목동이 나갈 것을 미리 알고 있기 때문에 치과를 미루거나 더 큰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치과를 안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 보험왕이 치아보험을 가입하라는 주제로 썰을 풀까 합니다. 일단 돈 없으면 치아상태는 물론 안좋을 것으로 예상돼요. 만약 치과에 가서 치료를 받으면 크라운 몇개, 임플란트 몇개, 보철치료 몇개 정도 하게 되면 치아 견적이 400에서 500, 많게는 800에서 1000만원 정도 드는 사례가 많이 있을거에요. 그런데 돈 없는데 치아보험 가입한 것도 부담될 수 있겠죠. 하지만 꼭 돈 없으신 분들이 할건 다 하더라구요. 차라리 술 마실 돈을 한두 번 안마시고 돈 10만원 정도 투자해서 1년이나 2년 뒤 치과치료에 쓸 돈을 월보험료로 납입을 해서 가입을 하면 된다는 겁니다. 특히 치아보험은 단기적으로 가입하고 나서 보험금 청구할 확률이 매우 높은 상품이거든요. 그래서 각 보험사마다 높은 손에일로 인해서 보철치료전, 임플란트, 브릿지, 틀리, 보조치료, 크라운, 인네이, 온네이, 복합레이진 등 한도를 계속 줄이고 중복 가입시켜 목돈을 목타목도로 어깨 누적을 줄이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줄일 예정입니다. 그래서 치아상태가 안좋은데 나중에 목돈을 나갈거들 두렵고 통증이 서서히 시작된다면 병원가기 전에 꼭 치아보험 먼저 가입하시고 저 보호방한테 연락주시면 나중에 치과에 가서 치료받을 돈을 저 보호방이 만들어드리겠습니다. 또한 치과치료에 전부 다 쓰이고 나서 몇백만원 남도록 제가 설계해드릴게요. 간단하게 보호방 플랜은 이렇습니다. 40세 남성기준으로 크라운 2개, 임플란트를 3개정도 해야 된다고 가정한다면 크라운 개당 140만원, 임플란트 개당 400만원 나오는 플랜으로 제가 해드릴게요. 그럼 크라운 2개면 280만원, 임플란트 3개면 1200만원, 총 1480만원 지급을 받을 수 있는데요. 물론 보존치료죠. 크라운이나 인내 복합레인드 1년 미만 시에는 50%, 1년 이후에는 100% 보장이 되고요. 보존치료, 임플란트는 2년 이후에는 100%, 2년 미만에는 50%, 현재 국내 모든 보험사가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메르초 화재만, 임플란트 1년 이후에 100%, 1년 전에 50%였는데요. 지금은 다 표준화가 돼서 2년 이후에 100%, 2년 미만에는 50%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제일 저렴하고 가성비 좋은 회사들로 저 보호방이 추천을 해야 될 거예요. 40세 남성기준으로 크라운 140만원, 임플란트 개당 400만원 나오는 플랜을 하시면 월 보험료가 12만원에서 13만원 정도 보험료가 산출이 될 겁니다. 월 보험료가 높고 부담이 될 수 있겠지만 12만원 가정시 1년이면 144만원이고요. 2년이면 288만원입니다. 그런데 2년 뒤에 크라운 2개, 임플란트 3개 하면 1480만원이 지급이 되기 때문에 12배 정도의 수익률이 생기는데 월 보험료 납입하는 게 그리 아깝지는 않을 거예요. 저 또한 7년 전에 2400만원 보험금을 받았거든요. 치료하고 해지는데 7년이 지난 현재 치아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그래서 몇 개 정도 더 중복해서 가입하고 나중에 보험 받고 해지할 생각입니다. 따라서 돈이 없어도 최소한의 월 보험료를 납입하면 여력이 되신다면 저 보험한테 연락주시면 제가 플랜을 가성비 대비 아주 좋게 플랜을 짜드리도록 할 거예요. 여기서 잠깐 치아보험 가입 전 주의사항은 바로 고지의무입니다. 치아보험 가입 전에 고지사항만 잘 원칙적으로 이행하면 나중에 보험금 탈 때 별 문제 없이 지급이 되거든요. 7년 전 있냐? 1년 이내에 치아 우식증으로 보조이나 보조치료가 한 적이 있냐? 5년 이내에 잇무병이나 풍치로 인해서 발치를 했거나 치주질환, 치주수술을 했거나 수술을 해야 된다고 권유를 받았냐? 이거든요. 질문에만 해당이 안되면 보험 가입하는데 문제가 없고요. 나중에 보험금 청구할 때도 전혀 문제없이 보험금을 전부 다 받으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결론도 말씀드릴게요. 몇 년 전부터 저 보험왕이 유튜브에서 치아보험을 보고 많은 분들이 중복해서 치아보험을 가입을 했습니다. 현재까지 100% 문제없이 지급이 잘 되었고 앞으로도 잘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가 하라는 대분만 하면요. 참 여기서 하라고 하는 건 보험 가입 시 플랜과 고지사, 그리고 나중에 병원에 내방했을 때 사무장과 치과 원장, 치과 의사 선생님이죠. 그리고 병원 관계자들에게 어떻게 상담하고 응대해야 되는지 그리고 치아보험 청구할 때 어떤 서류와 보험사에서 나중에 조사가 나왔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개입해서 보험금 받을 수 있도록 업무 진행을 해드릴 겁니다. 보험은 단순히 가입이 중요한 게 아니고 보험금 받을 때까지 관리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 보험왕이 보험금을 잡았거든요. 제 자랑은 아니고요. 암튼 그래서 저 보험왕을 믿고 맡겨주시면 제가 여태껏 100% 지급률 잘하는 만큼 많은 경험과 노하우 그리고 지지적인 부분을 총동원해서 관리하고 보험금 받을 수 있도록 수월하게 관리해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내용이 좋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섹점 꼭 부탁드리고요. 오늘의 한 주평, 도도 없으면 치아보험이 정답이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